한 참가자가 도움을 받으며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사랑하는 21살 김민지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게 됐습니다.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어려운 점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걸 볼 때 예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예쁜 꽃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좀 옆에 있기가 힘들었던 적은 있었어요. 지금 민지 씨는 오로지 소리만으로 무대를 그려봅니다. 이제 그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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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해요. 자, 자. 저를 사랑해주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저를 또 아껴주시는 선생님. 그 밖의 저를 좋아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21살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혀 21살 같지가 않고 고등학생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뭘 보여주시려고 나오셨습니까? 어, 저는 노래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말하는 목소리가 예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노래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둡아, 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remember me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you'll try When you find that once again you long To take your heart back and be free If you ever find a moment Spare us all for me Think of all our sins we share and see Don't think about the things which might have been Think of me, think of me Waking slant and terry time Imagine me, trying too hard to put you from my mind Recall the state, look better, know the state Think of those things we'll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a damage You will see Of me Of me Of me With me When you sing it, look better, know the state You're so happy to play You're so happy to play You're so happy to play tentang that song You can't study the songs You'll still feel good Thank you Thank you You're very good You're having to be out of your seat Thanks I feel like you were having 송윤아 씨 네 정말 잘 들었고요 김민지 양이 노래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제 심장이 두근두근 계속 뜀빡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민지 씨가 하루하루를 참 예쁘게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판정 들어봐야 됩니다 장진 감독님 네 합격입니다 송윤아 씨 합격입니다 네 지역에서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떨렸죠 네 많이 떨렸어요 눈물 나지 않고 아 네 말라 그래요 아 큰 이야기겠다 내가 아 네 네 그래요 만성하실 것처럼 우리 관객들한테 에너지 느꼈어요?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상상은 그림이 딱 그려지죠? 어떤 그림인지? 아 그래요 아하하 네? 절심히 준비해서 해야겠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요 네 이 노래도 너무 듣고 싶은데 지금처럼 이 미소도 계속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조심해서 가고 비록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당신이 있어 우리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analysis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